완전체로 나오겠다 했잖아요 완전체로 나오겠다 했잖아요 완전체로 나가야죠 네 우리는 언제나 문명특급 OK예요 OK? 어떻게 다 모이라고 연락하면 돼요 지금? 혹시 그러면 다 회사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섭외 성공 3년 동안 울부짖었던 그분들이 드디어 완전체로 나와 주시는데요 소녀시대가 제 암흑기 때 저희 한 줄 이렇게 비치었고 우리는 소녀시대였잖아 맞아 소녀시대 제가 또 소원입니다 This is my girl's generation 근데 진짜 소녀시대는요 진짜 소녀시대는 제가 팀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진짜 팀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 멤버들이 우와 너 나가? 시작이다 우리 한번 모여야 되겠다 우리가 컴백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콕을 닫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오실 겁니까? 문명특급은 꼭 나가자 머지않아 잊지 않았다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하루하루 눈물로 지대인다고요 아 근데 그때 진짜 겉이 깰 수가 난리 났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Our beautiful girls My beautiful girls My beautiful girls 태연 티파리 소니 우리 도영 서연이 수영이 Why you not 아 예 들어왔습니다 오 I love 너의 뭔가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15승을 기준으로 드디어 모였습니다 우리 여기 한 번 안아주자 우리 여기 한 번 안아주자 다 장착하고 왔어 이거 옷을 구한거야 이거는 오입니다 오 오 부츠 색칠했네 색칠 색칠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쥐 바지 쥐 바지 이거는 소발자켓 소발자켓 손을 말해봐 아가라보이 모자 아가라보이 모자 아가라보이 모자 아가라보이 모자 아가라보이 모자 아가라보이 모자 제가 직접 그 첫번째 장콩하실 때 그 앞에서 와 진짜 와 진짜 세상에 이거 3천원에 샀어 이거 3천원에 샀어 아 대박 비벙식 굿즈 그때는 소환복이 없었거든요 오 감동이야 여러분 이렇게 흔들었죠 얘 기억이 나네 덩어리네 덩어리 덩어리네 덩어리 덩어리다 덩어리 까마귀 리본 하셨어 헤이 저도 선물 갖고 왔어요 세상에 진짜 선물이에요? 빅 소녀시대 언니들 단체로 나오셔야죠 나와야죠 그때 제가 이거 꼭 하고 올게요 헤이 약속했잖아요 아 맞다 메이크로 포인트 했잖아요 라이얼 얘네 말만일지 잊어요 아유 정말 하여간에 뻥카만 날리기는 하여간에 뻥카만 날리기는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 됐고요 이번 제가 우리 소녀시대편을 준비할 때요 인터넷을 볼 필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제 외장 제 외장하들이 제 외장하들을 한번 열어봤어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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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이거 진짜 실제로 제 외장하들이에요 어머어머어머 감동이야 진짜 보이세요? 보이세요? 놀랄 놀잖아 진짜 다 있어 다 우리 저희 활동 때 거 다 했네요 제가 취준 때부터는 업데이트 못했는데 네 미국 활동도 있어 일본 활동이 해서 FNS FNS 멘스태펄더도 따로 있어 이 Onun 오늘 강렬동이다 직캠 뭐야 직캠 다 모았어 직캠 다 있어 나 직캠 다 있어 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이 외장한테 지금 만점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끈적끈적이 안 돼 나 오래 걸렸지만 우리 완전 처음 왔습니다 일단 그때 우리 효연씨가 오셨을 때 발리고 가셨거든요 발렸어? 발려 소녀시대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저도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또 재재씨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라 라 재재 파파라치 맞아 아예 바람 소리 밖에 안 나는데 나중에 진짜 멤버들 다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죠 진짜 가관일 거예요 나 이길 자신 있어 그냥 얘 발렸어 발라버려 제가 그때 혼자 나왔을 땐 발렸지만 오늘은 우리 언니들 데리고 와서 우리 언니들 데리고 와서 안 발릴 자신 있어 안 발릴 자신 있어요 어디 한번? 어쭈 여유로운데? 발라버려 발라버려 아냐 우리가 볼 땐 발렸어 발릴 거 같아 발릴 거 같아 네 서가대에서 드렁크 타이거 무대 할 때 서가대에서 드렁크 타이거 무대 할 때 하야죠 어머 리액션 캠도 있어요 웬일이야 나의 기억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과연 소녀시대는 나 제재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케이 오케이 가 바로 가서 되나요? 네 얘들아 귓종부 세워 귓종부 세워 어 나 이거 한쪽이 가려져 있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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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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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데이거? 예! 언니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니 몰랐어? 놀랍다 놀라워 오케이 오케이 예스 루 다음 거 주세요 다음 거 주세요 아 세! 아 세! 세! 아 넘어다 세! You think 아는데 내 생각에 맘이 아파 밤을 새 네가 날 걱정해 처음 듣는 얘기 삐뽀 내 생각에 왜 이렇게 잘해 네가 날 걱정해 처음 듣는 얘기 혼자 깨서 착한 척 나 때문에 눈물 나는 척 나 때문에 눈물 나는 척 나의 모든 SNS 나의 순애 나의 순애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와 대박이야 여기서 이제 서현 씨가 다리를 짝 짓습니다 맞아요 유틱 저는 레이언 아트보다 유틱클을 더 좋아했어요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블 타이틀을 선택했는데요 여태껴고 여태껴고 여밤잎이 여태껴고 저는 마이너 추양이라서 맞아 나도 어 저도 1대 1 다음 자 갈게요 다음 자 갈게요 재! 뭐야 뭐가 나왔어? 뭐 나왔어? 다음 자 갈게요 재! 익스프렉스 999 와 대박 자존심 강한 내가 변했다고 널 잊지 말아요 맞아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거짓말 치지 마 나도 알았어 돼! 이상의 마음이 복잡해 이상의 마음이 복잡해 우와 뭐 짱이야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더 강한 커피가 필요해 블랙 앤 스트롱 잘한다 아니 어떻게 아냐고 대박이야 진짜 나보다 가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혹시 춤도 안 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럼요 가요대전 하셨잖아 모델 리프트 모델 대박이다 위험하잖아요 궁금해져 네가 내 앞에 이 사람이 와 맞아 맞아 우리 무대가 이렇게 움직였어 난 시상식 폴더를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야 소녀시대 발리고 있어 발리고 있어요 발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무 빨라 아니 음소거 상태에서 틀어야지 계속 누군가 떠들고 있을 때 틀면 제재만 유리하니까 스피커가 너무 제재씨 쪽에 있어요 스피커가 너무 제재 쪽으로 가 있어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이거 와도 우리 못 이겨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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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 자 다음 문제 뭐야 이건 진짜 몰라 아 알 것 같아 쟤 오빠요 아빠? 어 정답이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스 예스 아니 너무 빨라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오빠는 아빠야? 나랑 밥 한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 언니 왜 왜 만나나요 오빠 정말 나쁜 사람 와 너무 신기하다 정말 내 맘을 몰라 우리 모노트리 황현씨가 이때 룸메이트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 서연아 코드 듣고 알아야지 발리고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맞아 이건 발려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문제 수겜 수겜 어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같은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같은데 율 초콜릿 러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현 현 현 판타스틱 땡 아이 아니야 유 유 유 유 플라워 파워 플라워 파워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아닌데 파파라치?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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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자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 집중해 집중해 오 아 아 빠져가 깊이 나와나 같이 어 아 아 아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언니 노래잖아 아 유리 아 유리언니 노래 야 너무 심한 거 아냐 언니? 뭐야! 소 소리가 났어요? 내꺼잖아. 아 뭐야 유리 언니 이거 왜 못 맞춰? 쇳소리 처음 듣는데요? 몇 대 몇 시에요? 지금 몇 대 몇 시에요? 지금 누가 세고나 있어요? 아 몰라 그냥 즐거워 됐어. 아 몰라 그냥 즐거워 됐어. 자 컴온. 자 컴온. 이게 무슨... 나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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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dance the night away I just wanna dance the night away 맞아. I just wanna dance the night away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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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야. 맞네. 얘들아 실망이야. 웬일이야. I just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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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한다. I just wanna dance. I just wanna dance. I just wanna dance. 최고, 최고, 최고. 대박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제제 잠기자랑이야 뭐야. 아악! 아악! 아니 맞추시면 되잖아요. 아니 맞추시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를 불러놓고 왜 이거를... 뽐내고 있는 건데... 뽐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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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이렇게 확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아하하하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얘들아 이렇게 하자. 일단 소시를 외치고 아는 사람 한 명씩 튀어나와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 그래. 튀어나와. 그래 그래. 일단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되나 봅시다. 뭐지? 벤에서 слова يشد العيكos 몸소실 소실! 소 distributor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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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캣차미 수켓 맞아. aer Bilbo 뭐야래? 진짜 몰라? 언니 몰랐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 이거. 그 티비 입을 캔 너무 좋아요. 카치 입을 유 캔 희양보가 뜨겁게 널 비추는 날을 봐! 널 비추는 날을 봐! 널 비추는 날을 봐! 널 비추는 날을 봐! 일본어 고전으로 더 안 되네. 일본어 고전으로 더 안 되네. 코토바 요리 띠리 수치 시키 요리 띠리 수치 시키 다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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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감동이다. 이거 저도 기분이 안 나빠. 그래, 저도 기분이 안 나빠. 아니 찐이야 찐이야. 막판, 막판. 무조건 그냥 외쳐야 해. 마지막, 막판.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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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짜라짠짠! 짜라짠짠! 콕! 고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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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수영의 고기! 내 노래다. 아, 뭐야! 워킹마음 OST! 고기잖아! 워킹마음 OST! 끝났어 그냥 텄다 텄어 앉아 앉아 I love you 너무 고맙다 재재씨 물 좀 먹어 재재씨 빨리 물 좀 먹어요 우리 재재씨 진짜 소원님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진짜 박수 원래 오타쿠들이 공부 잘해요 뭐라고? 원래 오타쿠들이 공부 잘하는데 우리 완전체 본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초면인 사람도 있어요? 초면인 근데 서로 아는 사이 같지 않아? 맞아 아는 거 같아 진짜 대표로 지난 5년 동안에 소녀시대 홍보를 맡아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건 진짜 팬심에서 나오는 퀴즈들이다 맞아 진심 진심이 느껴져요 땡큐 두 번째 코너는요 우리 소녀시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는 소원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본인들이라면 또 알 수 있는 그런 소식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나에게 첫 참이 발릴 것인지 아 정말 아니 인정해요 지금 1라운드 좀 달렸어 세제를 이겨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저희가 그 소녀시대 연구소라는 분을 컨택을 해서 퀴즈를 받아왔습니다 5월 3일 2일에 4일에 4일에 5일에 5일에 4일에 5일에 얘네들은 쪼레비거든요. 얘네들은 쪼레비거든요. 얘네들은 뭘 알아. 쪼레비. 자 그분이 낸 문제를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연구소입니다. 우선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문명특급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녀시대는 과거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 멤버가 플롯을 불며 시작한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에서 누가 플롯을 불며 시작했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 플롯은 얘 아니야? 좋아. 티파링. 티파링 먼저 해보세요. SBS 가요대전. 누가 불렀어? 제피니 온 더 플루트.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표정과 노래. 킹밖에 표정. 무슨 노래 무슨 노래. 표정. 무슨 노래. S&P 메들리. S&P 메들리. S&P 메들리? T.O.P. 제제 백조의 우수. 라고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T.O.P지. 다 같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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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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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진짜 귀여워. 하. 저게 뭐야. 하. 하. 처음 알았어. 너 플루트한 거 처음 알았어. 저거 끝나고 이제 막. 대비드스 크라이. 최균창미씨랑. 아 맞아. 오마이갓. 론드빌스 크라이. 론드빌스 크라이. 론드빌스 크라이. 론드빌스 크라이. 아 알아요 봤어요 벽치기를 하면서 전공법을 뭐라고요? 웬일이야 몇백일 동안 막 벽을 치셔 벽을 치세요 소녀시대가 컴백할 때까지 아 진짜 컴백할 때까지 2일 때 진짜요? 컴백까지 벽치기 1일 때 벽치기 2일 때 하면서 진짜야 진짜로 벽치기 5일 때까지 4일 때까지 3일 때까지 3일 때까지 4일 때까지 4일 때까지 5일 때까지 4일 때까지 4일 때까지 저 소녀시대 컴백까지 기다리면서 벽치고 있는 안정경이라고 합니다 어 어떡해 어느 순간 언니들의 명분이 되어가고 인사하고요 컴백을 위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명분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언니들은 그냥 컴백하고 싶을 때 오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컴백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에요 아유 진짜 너무 고맙다 와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이 돌고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돌고래? 뭐야? 뭐야? 제재 이거 헬로베이비 경산이 목욕 시켰 때 아니에요? 에? 와 와 대박 아니야? 아니야 뭐야 저거? 아니 일단 약간 2007년도 숙소 화질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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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싱유 키싱유 뮤직비디오 땡 키싱유 키싱유는 뭐지? 파티? 무대? 아 제재! 아 제재! 에버랜드에서 어? 정답! 정답! 에버랜드가 에디드 에디드 무대! 맞아 정답! 캐리비안베이! 캐리비안베이지? 에버랜드가 캐리비안베이지? 대박 야 저 돌고래 뭐야? 야 저 돌고래 뭐야? 너가 어떻게 맞췄어?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추억이다 모든 게 새롭네요 너무 압승이야 진짜 아무것도 못 늦었네 와 너무 잘한다 그래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이건 진짜 소녀시대의 노래가 진짜 전집을 다 들으면 거의 한 500여 명이 가까워요 3년까지 다 합하고 이러면 엄청 이런 CF 음악들 많이 하셔요 하하 송도 엄청 많아요 난 난 또 전화해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라서 아 맞아 전화를 해가지고 쿡쿡쿡 내를 원해 난 난 또 전화해 쿡쿡쿡 내를 원해 넌 넌 넌 무덤받게 넌 넌 나 또 전화해 국내 식인 PPL을 받아왔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바사삭 유니버스 그 친구들인가 오븐 바사삭 치즈 바사삭 고추 바사삭까지 오븐 바사삭은 이티카 마살라 찍먹 커리와 치킨 마크니 찍먹 커리 두 가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지 티카 마살라 찍먹 커리 와 이것이 바로 인도인가요? 정통 인도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역시 오븐에 구워서 그런지 겉은 촉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네요 현미가루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일먹 커리 정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말 추억의 굽네 치킨을 다 먹었겠다 저는 남은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쿡쿡 굽내를 원해 넌 넌 넌 무덤받게 굽네 치킨 쿡쿡 굽내를 원해 컴백 맛집에 오신 손윤씨들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손윤씨입니다 와 소개를 안 시켰는데 먼저 하는 사람들 처음이에요 진짜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진짜 15년을 하다 보니까 그쵸 렛츠고 소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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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렛츠고 소시 렛츠고 처음 저희가 상큼 소시 활력 소시 다크 소시로 나눠봤는데요 상큼 소시는 당연히 다만 세겠죠? 8월 0708 05 그 무대를 자료실에서 타봤는데 누군가가 윈도우 무비메이커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를 인가에서 해줬어요 인가에서 해줬어요 저렇게 하면서 이름 나왔었어요 맞아요 태연 이렇게 나왔었죠 중국음식집처럼 1집은 굉장히 명반입니다 1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어떻게 되세요? 그 회전목마 메리고랑 메리, take me to the 메리고랑 메리고랑 song for you 오랜만에 스프리씨의 우리 틴크벨우 발음 하나 들어볼까요? I'll be your tinkerbell in the sky 아하! 바로 이겁니다 I'll be your tinkerbell in the sky 맞아 그렇게 불렀어 이제는 무조건 흐려야 돼요 달라졌어요 I'll be your tinkerbell in the sky 입이 거의 안 움직여요 너무 동상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는 환자 아니야 진짜? 병원 가야 되겠는데? 트렌드가 있군요 이번에 녹음할 때도 최대한 효윤이한테 효윤아 입모양을 쓰지마 그런 랩이 있었거든요 그게 트렌드요? 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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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는 마세요 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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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제제는 언제 입덕했으며 입덕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가 명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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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urpassing it i don't know her 와 또 저런거 나 을имости 시키자 이런 체감 저句 네 뭐 때